한글자막 흘려라! 공감! 자 오랜만에 똑같은 분 있네요! 약간 미니언 같기도 하고 지금 뒤에 보면 세트도 있습니다. 달방 최초 세트를 만들어서 뭔가 보니까 자, 오늘 살짝 들었는데 인테리어를 한답니다. 인테리어. 인테리어. 달방으로 인해 굉장히 많은 직업들을 체험해 보는 것 같아요. 체험의 장. 다들 인테리어를 해보신 분 계세요? 저는 많이 해봤어요. 저도 인테리어는 되게 많이 해봤죠. 이게 조립 같은 거나 해봤죠. 조립 같은 건 다 해봤죠. 웬만한 건 다 해봤죠. 그렇죠. 많이 해봤죠. 오늘 달라나방타는 인테리어 체험입니다. 윤기 형이랑 진영이 하시죠. 그렇죠. 말라인들이 하시죠. 맏형 브로우. 맏브로우? 네, 맏브로우. 제가 이거 촬영 전에 듣기로는 진영이 막 자기가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벽에 네. 페인트로 분홍색을 싹 다 발라. 이따 거기서부터가 아, 무슨 소리야. 그리고 이렇게. 아, 진영 팀이면 쉽지 않겠네요. 아휴. 그게 집입니까? 아휴. 아휴. 지금 한순신 사람들 제가 잘 기억해뒀습니다. 자, 가고 갑시다. 아이고, 아이고.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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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혁 씨 고르겠습니다. 재혁 씨 고르겠습니다. 재혁 씨 고르겠습니다. 재혁 씨 고르겠습니다. 아, 말이 시가 되는구나. 아, 난 정국이. 오케이. 아, 너무 슬퍼진다. 아니, 왜냐하면 셀프 인테리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노동이. 노동이, 노동이 필요하거든. 그렇죠, 그렇죠. 제가 저를 봐야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. 가위바위보. 자, 가위바위보. 자, 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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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시덕이 하죠. 저는. 다 시덕이 하죠. 다 시덕이 하죠. 초점이 없어요. 자, 가위바위보.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. 형, 이해하지. 네, 맞아. 이야기해주세요. 네, 남준이 형은요. 남준이 형은요. 태형이는요. 저는요. 자, 각자 본인 어필을 한번 해보세요. 핑크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. 자, 뭐. 핑크방 좋죠. 핑크방 좋죠. 핑크방 좋죠. 좋아요, 그럼 남준이. 좋아요, 그럼 남준이. 뭐 핑크색 나쁘지 않지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그렇구나. 살았다. 난 지민이. 어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, 나는? 이제 마지막 한 명 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데리고 가는 걸로. 태형이 감각적인데. 데려와야 되는데. 저는 약간 개성파입니다. 아니, 나는 이제 태형이가 막 벽에 그림 그리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. 아, 그 그림 막 그려져. 아니에요, 저 형이가 가위바위보. 자, 태형이. 오케이. 자. 다시 한번 볼 때는 진짜 사람 많은 게 훨씬 더 힘들 거예요. 아, 난 벌써 컨셉 다 생각해놨어. 이렇게 세 명인가? 어. 깔끔한 거 딱 나오겠다, 그렇지? 아, 난 지금 안 한 대. 잘 모르겠다, 그렇지? 아, 난 또 한 대. azim. 1,5m. 1,5m. 2,5m. 아, 난 아까워. 아, 난 괜찮은 거주자. 진팀, 진팀, 진팀 이름 이름 리모델링 리모델링 정답 재건축이라고 할 거 있다 아, 슈가 팀 자, 다음 스탭 찬수권이 걸려있는 문제 오케이, 나름 이거 중요합니다 청어의 뼈라는 의미로 지그재그 형으로 번갈아 방향을 받고 슈가, 슈가, 헤링본 정답 정수만 뼈 또 본인 뼈죠, 뼈 세 번째 문제 천장과 벽 사이의 마감을 구분하는 방식은 무엇이라고 할까요? 아렘 정답 근데 아렘 아니죠, 슈가 슈가 팀 근데 아렘 아니죠, 슈가 슈가 팀 슈가 팀 몰딩 멀리 금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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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이게 무슨 할머니예요 제가 이게 바로 센스 네 자, 네 번째 디자인된 벽으로 패브릭, 파일, 우드 등으로 장식된 벽을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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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게 무슨 톤이냐 우드 톤 네 진 팀 아트홀 야, 진짜 대박이야 남준이 아트홀 아, 몰딩 뭐라고? 아트홀 아트홀 아트홀? 아트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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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팀 아, 진 팀 포사령 아, 아닌가 보다 아, 포사령이 아니다 포사령이 아니다 포사령이 아니고 그 유광 타일? 타일이래 타일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타일이야 그게 유광 타일 아니야? 진 팀 무슨 타일이야? 세라믹? 세라믹이 그거잖아 아니, 다시 문제를 다시 한 번 해 유광 느낌의 매끈한 타일로 세련된 느낌의 바닥재 타일을 무엇이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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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였어요? 세롬 세롬 받아 먹으려 하냐 몰라 모노타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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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 모르겠다 적극 모노타일 오빠 강납타일 모르겠다 모노타일 한 글자 힌트 폴 폴세린 슈가 슈가 폴세린 타일 아닙니다 폴? 폴? 모르겠는데 폴? 폴? 폴! 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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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의. 정의! 고치 폴... 석진아 ากeen 님 이렇게 드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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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였어? 슈가 점이식문 한글로 하면 맞을 것 같은데? 폴딩도어 슈가 슈가 폴딩도어 음 빨랐다 바다 밖에 자라야 되네 바다 오니까 중요하네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돌출된 형태로 바다 구조물 바다 구조물 흔히 아파트나 진 진 발랐죠? 테라스 슈가 베란다 진 발코니 아파트 베란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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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라스 안에 발코니 베란다 베란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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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르죠 베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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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태프 오케이 네 맞습니다 오케이 천장이나 벽에 반사시킨 빛이 눈에 들어오는 조명 방식을 진 진 오 간접 조명 간접 조명 조명 오 야 멋있어 우리 팀 왜 이렇게 멋있어 왜? 뭐야? 둘 다 왜 나봐 확실히 관심이 있어야 하네 건물이나 공간의 벽 안에 내장된 북방이 가구를 뭐라고 부를까요? 북방이 가구? 북방이 가구? 북방이 가구 아니야? 근데 기본 옵션 맞아요 옵션으로 다 들어가야지 아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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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있잖아 아 그거 있잖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슈가 아 아 아 아 내가 그걸 말했어 내가 그걸 말했어 아 아 아 옵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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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클 잭슨 같았어 오케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벽치로 종이 위로 PVC 코팅을 한 벽지를 뭐라고 부를까? 슈가 슈가 실크 벽지 정답 어 뭐 벽지? 실크 벽지 약간 반짝반짝 펄가 있는 거 있어 형 제일 전략이에요 5대5라서 대박이다 오 팀이 잘 나왔다 뭔가 자강 9천 가정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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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도 올려보세요 둘이 붙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쪽에서 쓰이는 방식으로 유럽 쪽에서 쓰이는 방식으로 유럽도 윤경 강한데 왜? 벽에 프레임을 슈가 웨인스쿼틴 네? 오케이 뭐야? 뭐야? 뭐라고요? 벽에 프레임 딱 나오자마자 바로 웨인스쿼틴 난 벽밖에 못 들었어 뭔 스쿼틴? 너 웨인스쿼틴? 뭐? 웨인스쿼틴 이렇게 벽에 프레임 네모나게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좀 쩐다 난 전혀 몰라 제가 이긴 건가요? 네 와 진단하다 와 귀여운 저 문제 몇 개였어요? 재밌는데? 웨인스쿼틴 멋있는데 웨인스쿼틴이 4개 있다가 4개 그냥 끝날게요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방면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에 슈가 슈가 걸레마진 오 걸레마진 와 진짜 털려 와 진짜 털려 둘 다 마신 거야? 밑에 이렇게 깔려있는 걸레마진 요즘 없는데 요즘 없는데 없애는 게 추세죠 오 근데 남준이도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하는 게 이런 거야? 나 어떻게 해요? 하다 보니까 나는 셀프 인테리를 많이 했었어 하다 보니까 나는 작업실도 많이 막 공사하고 그랬어 자 벽 틈을 세워 공간을 분리 슈가 가벼워 네 와 자 두 큰 장을 부분적으로 움푹 파이게 오물여 오물여 저장 와 지금 대단하다 어떻게 맞춰? 우리 잠시 다른 멤버 생각할 시간이라도 좀 주면 안 돼요? 아니 우리 안 맞출 테니까 나와 지금 맞춰봐 한번 아까 나왔던 문제인데 정답을 맞춰보세요 저게 프레임을 덧대어 표현한 것으로 페인팅된 벽 위에 앞에 나왔다고 아까 그거 그거 북유럽 유럽 내가 한 프레임이 침대 프레임 밖에 없는데 아까 나왔다고? 어 치유가 맞춘 거잖아 뭐야? 순식간에 지나가서 이게 나오는지도 몰라 윤기 형이 1초 만에 정답입니다 잠시만요 형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뭐라고요? 저게 프레임을 덧대어 표현한 것으로 페인팅된 벽 위에 프레임 형식의 볼링을 뜻하는 들어도 뭔지 모르겠다 야 시작하시죠 이제 인테리어 하시자 왜 안 돼? 정답은 웨인 스코팅 웨인 스코팅 유럽에서 웨인 스코팅 웨인 스코팅 웨인 스코팅 나 왜 이렇게 오늘 형 되게 음악 한 이유로 되게 달라 보인다고 해요 형 건축설가사가 꿈이었잖아 나 올 때 나 올 때 하긴 그랬다 형이 스페인도 갈라 했었어요 나 자기 건축물에 되게 관심 많다고 가우디 투어 나 고르세요 오르세요 이거 할게 이거 할게 네 자 그러면 추가 팀이 A 대사가 B에 정을 들어 붙어오자 그래 이거 테이블이네요 네 네 이거 참고로 나 진짜 조립 잘한다 네 많이 시켜주세요 이걸로 바닥 가면 되는 거야 이걸로? 네 뭐 그레이 같은 그레이 연한 그레이 하던가 뭐 아 이번에 저희 집 인테리어 해주시는 분이시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인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인데요 저희 집인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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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붙여야 돼요? 이거를 끝에 봐봐 여기 벽면을 붙여야 되죠 아니 이게 테인트 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튀지 말라고 원래 테이프 봉시 달리기 이거요? 이거 이걸래야 돼 여기 라인 딱 맞춰서 여기 딱 해놓고 칠해 그 다음 떼버리면 완전 일자가 나오게 근데 여기 여기 가운데 한 면만 할까? 감사합니다 네 내가 붙이고 있을 테니까 뭔가 좀 다른 걸 하고 있어 나 조립해볼까? 어 조립 같은 거 슬슬해 정국아 이거 뭐니? 나도 모르는다 정국아 이거 머리에 이거 이거 야 이게 테이블인가 봐 야 이게 테이블인가 봐 이게 테이블 테이블 두 개요? 이게 뭐지? 뭘까 이게? 이건 뭐지? 태형아 너 가구 조립이야 페인트 할래 저 페인트야 형은요? 그래 그럼 내가 가구 조립할게 그 진형이랑 저랑 가구를 하시죠 그래 포도가 페인트 해보내가 해 어차피 페인트 해봤잖아 아 이거 리얼이지 해보내가 해 가자 야 뭐 뭐 뭘로 껴야되냐 이런 거 껴야될 것 같은데 페인트 안 해도 돼? 이렇게 할래요? 야 누가 오른쪽 두 개 꼈어 형 다크? 나 아니에요 야 누가 오른쪽 두 개 꼈어 형 다크? 나 아니에요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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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한 면을 다크블루를 대문으로 다 칠해요 그리고 한 면을 노란색으로 그냥 포인트 해주는 게 더 나아지 않아요? 어떻게 포인트 줘? 예를 들면은 다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 아 약간 포인트를 그렇게 주자고? 그러면 일단 다크블루로 다 칠해봐 다크블루로 다 칠하고 노란색 부분만 이렇게 오 비 괜찮을 것 같아요? 태형이 의견을 받자 나 존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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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의자 아니야? 이거 의자인 것 같고 가봐 의자부터 하자 간단한 것부터 일단 형 의자 하세요 저 다른 거 하고 있을게요 보세요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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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름 맞아요? 오 야야 껄쭉하다 껄쭉해 어휴 구성팀 잘 되갑니까? 어휴 구성팀 잘 되갑니까? 뭐라고요? 잘 되가요? 뭐 안 했는데요? 아니 뭐 한 게 없어 우리 어? 아 아 맞아 맞아 윤교가 보니까 저거 생각난다 테이핑 해야 되는데 아닌가? 생각나? 근데 테이핑 할 데가 없잖아요 왜냐면 바닥 이런 데 아니 어차피 타일 어차피 위에 타일 깔 건데 할 필요가 없지 아 아 그렇지 그렇지 뭐야 뭔가 잘못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? 어 명석했어 명석한 지적이었어 야 우리 이거 튀길 거 같으니까 창문을 좀 해보자 야 사다리 없냐? 자 사다리 가져가 아 마스 마스킹 테이프 깔끔하게 한 거 보소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주는 것만 urban 저거 우유 아 우유 그 아 저렴한 지금 een 구매 구입 왕! 어디 있어요? 으... 아 이거구나 스탠딩 미러 그래 일단 스탠딩 미러부터 하자 가위나 이런 거 여기... 아 여기 있다 어우 야 이거 미러도 꽤 복잡해 보겠는데? 와 오랜만에 본다 이케아 아 이상한데 왜 남준아 뭐가 문제야? 나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?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? 형 끝났으니까 출동할게 아니 이게 맞는데 근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다 안 들어가 아니 드라이버를 들고 하지 왜? 드라이버 없어요 이것밖에 전동밖에 드라이버 없어요 이것밖에 전동밖에 여기 있잖아 아 거기 있구나 아니 그걸 손으로 돌리면 당연히 안 들어가지 여기 설명서가 손으로 돌려야 돼 내가 해볼게 남준아 잡고 있어 봐 어 잡고 있어 이렇게 붙은 거 같지? 네 맞아요 이거 뭐... 뭐... 뭐 해야 되지 않나? 형 그냥 하고 있어요? 응 오케이 어쩌봐 태형아 뭐든지 다 낼 거야 좋아 태형아 느낌 좋아 왈라 왈라 태형아 왈라 태형아 왈라 태형아 왈라 태형아 아 이거 헷갈리네 아 이거 헷갈리네 아 벌써 힘들어 많이 힘들어 봅니다 형님 아 너 좀 테스트 좀 해 네? 테스트 좀 해 아 이거 이거 일단 만들긴 해야지 야 종구야 야 페인트 칩 좀 안 하고 싶냐 괜찮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를 다시 하게 될 줄이야 진짜 왜 태형아 내가 위 공략할게 자 여기 해줘 하나 더 빼올게 오 재밌는데? 야 재밌는데? 친구들 왜 재밌는데? 재밌는데? 좋아 이게 진하게 봐봐 태형아 봐봐 형 봐봐 오 진하게 이렇게 한 번씩 더 칠해주란 말이야 이렇게 이야 야 재형 좋다 재형 좋아 좋아 형 형 몇 번 페인트 해서 해 봐 손실 써줘 재형 좋아 좋아 멋있어 형 봐봐 리듬이컬하게 리듬이컬 와 재형 네가 제일 멋있어 와 재형 진짜 잘한다 너 진짜 레전드다 여러분 팬티 컨이 다 있는 거 아시죠? 형 차라리 페인팅을 해달라 하지 아니, 팬이 다 끝냈어. 가구 하나를, 제일 큰 가구 하나를 부탁해. 소파, 소파? 어려워 보인다. 소파 같은 거 해달라고 하면 되겠다. 소파. 우리, 저 소파. 소파. 그래, 제일 큰 거, 제일 큰 거. 형, 가장 어려운 가구로 부탁한다. 이거, 이거 제일 큰 거. 좋아, 좋아, 좋아. 스태프 천재권 쓰겠습니다. 이거 제일 큰 거 뭐예요? 소파 부탁드립니다. 와, 저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. 예쁜 옷을 골라. 응? 응? 예? 예? 이게... 맞는데. 아닌가? 이게 이렇게잖아. 뭐가 잘못된 거죠? 아, 바보. 아, 깜짝이야. 진짜. 정말. 아, 바보. 그 사이에 넣는 거였는데. 안 맞어. 이거랑 안 돼. 일단. 고생했어요, 형. 다 끝냈고. 좀 더 페인팅은 다 같이 한번 확인해야 돼, 저거. 마무리인데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래서 일단은 그럼 가구를 먼저 싹 다 해놓고. 나 진짜 속도 너무 느리다. 미안하다. 뭔가 이상한데? 뭔가 이상한데? 나 이해가 안 가네. 도와줘? 어, 아니에요. 이게 각도가... 도와줘? 이게 각도가... 됐다. 됐나? 됐어. 됐나? 됐어. 이거 끼우는 거니? 오케이. 뭐지? 뭐지? 야, 들어가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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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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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, 색깔 이쁘다. 아따, 색깔 이쁘다. 형. 전체적으로 먼저 하고. 응. 저거 작은 거 있잖아요. 저걸로 이제 빙구 부분만. 오케이. 일단 전체, 전체. 네, 전체만. 오케이. 아, 이 집게 바르면 이게 다크블루가 되는구나. 어? 집게 바르면. 나는 이런, 이런, 이런 스크래시 느낌 나쁘지 않은데? 아, 그래? 네. 오, 제이거 이쁜데? 너무 어마어마하냐? 뭔가 막 치라해진 것 같긴 한데 이쁘네. 뭔가 막 치라해진 것 같긴 한데 이쁘네. 저쪽 얼마나 했어? 와, 테이블 닫았네. 정우가 지금 쉴 때야? 자, 오늘 멘트가 별로 없을 예정입니다. 네, 다크. 이게 맞나? 이게 아닌 걸. 저거 아저씨 쉴 때야? 응. 뭔데 이거? 뭐? 가자! 아, 이게 아니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응? 설명서요. 혹시 내 설명서 본 사람 있니? 내 설명서 본 사람 있니? 좀! 좀! 왜구만. 자. 자. 갑시다. 야, 남준아. 네. 여기 네모네모 빈은 무슨 뜻이냐? 뭐, 뭐요? 근데 하셨어요? 이거 하는 거? 아, 다리를 꼽을 거면 다리를 꼽고 제일 꼽을 거면 제일 꼽아라 이거구만. 야. 야. 꼽아. 네? 얘 다리 넣을래, 안 넣을래? 형, 알아서 가세요. 형이 리더예요. 뭐, 다리를 뭘 넣을래? 얘 다리 넣을래, 아님 그냥 없이 그냥 바닥에 둘래? 다리가 뭔데요? 이게 다리. 다리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? 오케이. 야,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바르고 있어. 네? 생각보다 빨리 바르고 있어. 네. 오케이, 카메라 조심해 줄게요. 아... 이야, 이거, 자. 완벽하게 해준다, 네. 카메라에게... 재유, 애교 좀 발사해 주세요. 네? 예? 예? 네? 야, 나... 나 이제 카메라에 얼굴도 안 나온다. 나 이거 조립하러 들어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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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에 코프로 하나 설치해 주세요. 형, 얼굴 챙기는... 아, 얼굴 챙겨야지. 얼굴불량 챙기는. 우와, 형. 필수, 필수. 야, 어디 갔냐? 내... 그거? 눈이? 얘가? 야, 너 왜 거기까지 갔니? 아이고, 아이고 이렇게 말없이 해도 되나? 안 돼요, 사실 중간에 예능 챙기려다가 안 돼? 어, 이거 같아 망했다 형, 문을 그냥 떼버려 아니, 문 열지마 큰일 났다 왜? 야, 원래 선반을 한 칸만 쓰는 거야, 센스가 요즘 요즘 대세야 아니, 요즘 누가 그걸 선반을 다 써요 두 칸이랑 한 칸만 쓰잖아요 아, 맞네 왜, 계속 돌아? 잘 안 걸려 엄마, 좀 무시하나? 무시하는 거야 이게... 이게 막 따박 따박 아이고, 네가 안 하네 인생은 아, 이 책상 다 튀겼는데 도라색 오, 창문에 번질뻔했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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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짜쩡 오, 오, 오 본인의 모습을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이건 진짜 센스다 패티샷 야, 어때, 어때? 나쁘지 않아 방탄, 방탄, 방탄 시작 AREA 나 뵈 뵈 오 가뭄 시끄러 시끄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